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풍전 등하의 형국이거든요. 3, 4년 안에 뭔가 조금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에 아주 아주 오랜만에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부부궁합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부부궁합? 네. 인적 사항이 어떻게 될까요? 네, 남자분은. 여자분은 보니까 92년생이시네요. 올해 임신생 33살 원숭이띠고 남자분은 올해 36살 기사생 뱀띠네요. 임신생과 기사생 원래 원숭이띠하고 뱀띠가 띠만으로 봤을 때는 귀인이자 악연인 그런 인연수거든요. 합도 잘 들고 그만큼 잘 듣는 만큼 또 이렇게 쨍그랑 소식도 잘 들리는 띠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공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부다 그러네요. 시련과 고난이 깊은 사주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부부의 연을 잘 오래 이어나가려면 지금 두 분이 공인적인 활동을 하는 게 보이긴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뭔가 언론이라든지 주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면 오래 가지 못하는 공화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부부의 인연이 길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3, 4년 안에 뭔가 조금 접시 깨지는 소리가 들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성분 사주를 보면 사주의 도화살이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 없는 꽃의 사주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인 없는 꽃의 사주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만인의 여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인연수의 고독수가 좀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지금 36살이신데 20대 때 좀 대운이 들어왔다가 초년에 대운이 들어왔다가 3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좀 운기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풍전 등하의 형국이거든요. 사실상 40살 될 때쯤에는 이 불이 좀 꺼질 수도 있겠다. 외부적인 활동에 좀 심각한 지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분 사주에는 이제 문서의 운이 좀 문필의 기운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뭔가 펜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강한 기운이 들긴 하는데 이 사람이 인덩의 정망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뭔가 구설이 돈다거나 관제가 든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부부정의 궁합소에는 이 남자분이 굉장히 애처가의 사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남자분 입장에서는 이 결혼 생활을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많은 부단히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두 분 다 장인의 사주예요. 장인의 사주가 뭐냐면 파괴사회도 많고 이런 천사회도 많고 이런 사주는 나를 희생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창조를 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언가의 나의 뭔가 애한으로 예능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인 자신의 뭔가 구설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가식거리를 생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2년수를 잘 이어나가려면 이건 치과를 해라. 자연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라. 그래서 지금 3, 4년 동안 들어오는 이 운기를 무탈이 벗어나면 그래도 앞으로의 부부 생활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특히나 여자분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삼신의 주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두 분에 있어가지고 아이 소식? 애기 울음소리 듣기가 좀 어렵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에 좀 누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잡아 나가야 되고 아무튼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부부의 연애를 맺어서 잘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이긴 한데 특히나 이 두 분은 좀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